물고기 키우잖아 수족관이 지금 만원 행사하는데 어... 그거는 똑같은 거야 진짜 정말 아 갈까 말까 고민하게 만들지 마 물고기 폭락해서 많이 싸졌습니다 참고로 어 됐어요 갑시다 음... 아 잠깐만 요리 뭐 만들 수 있는 거 있나 한번 확인만 하고요 오늘 방송 해만은 영고문인가 보네요 어 영원히 고통받는 아 잠깐만 너무 많이 왔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면 안 돼요 말하는 대로 살아면 되는 거거든요 야 근데 이거 진짜 혜자였네 이거였냐? 뭐였냐 아빠 어 이거였냐? 방사능 수치가 50 제거되는 거 진짜 혜자다 체력도 60 채워주고 자 목적지까지 이제 가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파스 우측 상단에 즐겨찾기 추천 한 번씩 아프리카는 우측 하단에 즐겨찾기 추천 한 번씩 유튜버 분들은 우측 하단에 따봉 아이콘 있습니다 손가락 엄지 번쩍 등록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왼쪽 아래에 있는 조마문 보면은 빨강색을 구독하기 있을 거예요 없으시면은 조마문 누르시고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하기 꼭꼭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영상 자체를 거의 대부분 뭐 전문적이진 않지만 야 이거 왜 방사능 방사능 들어오냐? 날씨 왜이래? 어 편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 재밌는 거 많은 이게 날이 아닌데 오늘 왜이래? 아 쟤 핵폭풍이야 이게? 쟤 핵폭풍 오는 거야? 어 그러네 그러면 어디 잠깐 이따와야겠네 그러면 다시 백화점 내려갔다 가만 있잖아 이거는 하루 자고 와야겠네 그러면 그럼 어디 침대 없을까? 여기 안에 침대 없어? 뭐야 이 날씨 구울이 왜 있어 안되겠다 이거는 집 갔다옵시다 이거 다시 어쩔 수가 없네 저기 군... 아 미친 꿈 방사능이 대기 중에 이렇게 날아다니면 진짜 극협이긴 하지 이렇게 방사능이 대기 중에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는 진짜 지구 망했다고 봐야됩니다 진짜 정말 공룡시대 되는 거죠 방사능 때문에 막 상어가 막 진짜 뭐 10미터 되고 막 이러는 거야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자 혹시 모르니까 한숨 자고 갑시다 한 5시간 장만 충분하겠지? 어 이 정도면은 충분할 것 같고요 가자 저기 자리로 정했습니다 개와 함께 하기 위해서 개 옆에다 침대 만들었어요 잘했쥬? 잘했쥬? 나나나 이건 뭐냐 뭐 이건 드라이기냐? 외계인 무기처럼 생겼다 외계인 무기처럼 생겼다 외계인 무기처럼 생겼다 간마건 으음 아니 미친 갱단이 갱단이 아 얘네는 뭐 그냥 떠? 어 얘네는 그냥 버립시다 잠깐만 이러면 또 개 못오나? 진짜 자 우와 이거 뭐야 이거 이 자식들 이거 안될놈들이야 이거? 어 그래 스팀팩 스팀팩 있어 정말 다행이다 뭐야 더 있네 애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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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냐? 어어 그래 그냥 건드리지 않으면 살 거를 건드려요 전설에는 같이 안 왔고 전설친구는 어떻게 같이 안 오셨어요? 어우 야 이거 나이스인데 이정도면? 레이저 소총 레이저 소총 음 이정도면 매.. 매우 나이스다 이참에 우리도 여러분 조금 이제 이.. 방송 이시갑 있게 갑시다 어 이것도 즐겨찾게 해두자 내가 이런걸 많이 쓰는 스타일이 아니야 사실 좀 어 이런거 좀 이제 시청자분들 위에서 하나 시범을 하나 던져.. 던져봐? 이건가? 아니아니 어떻게 던졌지 이거? 던지는 버튼이 있는데 아 이거네 이거야 이거네 이거네 이래 거기 있어 왜에에에에에에에 오케이 이런건 또 하나씩 던져봐야된다 어 괜히 또 실전에서 던져야지 마모님 왜 또 그런거 왜 또 왜 또 하나 낭비하세요 이러잖아 여러분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 정도는 던져봐야지 뭐야 기억하는 겁니다 아 이런거 필요하려나 지나가려면 여기로는 지나가는 밖에 없기 때문에 일로 가야된다 여긴가? 여기야 달인가? 어 잠깐만 좀 봐 설마 전설? 뭐야 우와 지뢰도 지뢰가 있었잖아 아니야 옆에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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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놈이야 이게 누구 아빠 뭐하시노 누구 아빠 전설이시노 누구 어 전설 누구 아빠 전설이시구요 어 어 누구 아빠 뭐하시노 어 오케이 오케이 어 기모찌 어 누구 아빠 전설이시구요 어 어 게이드 응 좋아 좋아 아 이것도 피 회복했네 이가 전설이면 뭐할거야 오 왠다리 체력이 낮아질수록 에너지 저항 및 피해 저항이 증가한다? 이게 또 혜자가 또 하나 여기 나왔네 지금 있는거랑 또 저거야 방어력도 똑같애 정말 바로 끼워도 되는 그거죠? 야 이거 진짜 좋다 최대 35가지? 이거 진짜 좋은거야 이거 진짜 좋은거 아니냐? 근접케익인 개혜자템이지 그렇지 어 야 맞는말 하셨어요 성자로리페이스님 닉네임이 근데 왜그러세요 아무튼 그거 중요한건 아니니까 그래 애기는 살려주자 매너는 있어야지 어 진짜 최적템 하나 나왔다 와씨 아까 백화점가서 그거 나오고 여기서 여기서 이게 나오네 인생은 몰라 역시 기존에 있는것도 그거였네 움직이지 않을때 입는 피해량 15% 감소 이게 오른다리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오른다리도 지금 적으긴 하다 중계방이냐구요? 시청자수가 적어서 물어보셨어요 중계방 아니에요 본방이에요 아까 잠깐만 오케이 야 이거 지뢰 근처에 가서 해제할수있냐? 아니면 그냥 부숴야되냐? 근처에 가서 해제 가능한 부분이야? 오케이 백로 여행사 정박지 먹으면 된다고? 터지기전에? 오케 알았자 안녕 어허 오 야 되게 쫄렸다 나 방금 근데 좀 무섭다 여긴 또 뭐하는덴지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가 지역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가만해 뭐 눈가에 뒤집혀서 널 날려버리기 전에 썩 꺼지는게 좋을거다 조금 얘기나죠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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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봤는데 이정도 작은 마을이면 사그리드 싹 다 죽여버리고 템 얻어도 괜찮을거 같은데? 이제 여기가 꺼지? 아니면 내가 죽을거야? 죽을거야 한번 쇼오브 보고 그냥 얘기하자 그래서 트릭터를 꺼내면 괜찮아 오우! 야 이게 설득되네 야 이게 설득되네 야 이게 설득되네 아 이러면 또 죽이게 애매한데 테스트 있으면 깨주고 다 보상받자고? 아 뭐야 아니 나 방금 뭐라 하는지 못들었어 아 기계인간이라고 생각하네 뭐야 이 여자 나 좋아하는거 아니야? 뭐 하는거마다 다 통해 하하하하하하 내 딸애가 죽고 난 후 손자와 같이 살았다네 어 다 말해 그냥 지 있었던거 농장 하나에 도착했어요 늙은 뼈에 어느날 밤에 경계 속고 있는데 나 나는 난 저곳에 앉아서 총을 무릎 사이에 걸쳐 놓은 채로 언덕 너머를 보고 있었는데 그리고 난 잠이 든거 같아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나요 어 그 다음으로 기억나는건 나의 깜짝 놀래킨 총소리였어요 말할 사람이 필요했나? 그리고 세뮤얼은 내 발치에 쓰러져 있었고 사방이 피투성이였죠 아휴 아휴 아니 매력 없어요 매력 3밖에 안내요 이때까지 다 실패하다가 된거에요 이때까지 설득해서 처음 성공한건 처음이야 넌 내가 어떤 기분인지 몰라 진정해요 내 아들은 유괴당했어요 내 아들이 죽었고 내 아들이 죽었고 내 아들이 죽었고 내 아들이 죽었고 그리고 멈추지 않았고 멈추지 않았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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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ds 덩인 р 아우 자기 기억이 ... 조작된다는 얘기네 자기가 기계인간이였네 신스가 아니에요 어 이렇게 얘기해주자 도와 다른 이들을 도우면서 살면 되시잖아요 어 이걸 제가 또 여기서 한 명 또 어떻게 한번 해봤네요 역시 남자는 일단 어 차분하고 목소리가 좋아야 돼 바로 그냥 마음 열잖아 그쵸 얼굴은 이렇게 생겼는데 여자야 천상 여자야 그렇다면 그 대가를 지불하셔야 그렇다면 응당 그 대가를 지불 응당 그 대가를 지불 응당 그 대가를 지불 응당 그 대가를 지불 뭐야 와 이게 뭐야 이거는 훔쳐야겠다 오케이 가져가도 되냐 이거 어 좋네 어 야 여기 있는거 그냥 저건데 얘꺼 백은 다 가져갈 수 있었네 어 위층 당연히 가야죠 지금 맛있는거 남겨놓는거죠 어 어 오케이 아 이거였네 역시 포라우스의 꽃은 오케이 털어먹는 맛이지 어 뭐야 와 어 단막이로 조작하는? 오케이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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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2년부터 찰스강 탐색중 금고 금고 해제 허가됨 나이스 됐어 됐어 어 탄 맞네 어 어 어 칫솔 이건 뭐야 초소 쓰는건가? 아 이건물도 맛있게 생겼네 여기도 한번 가봐야지 무기 제작돼 야 무기 하나 내가 아까 분해한다 했던가 아 그거 방어구 분해한다 했었지 어 그럼 나도 그쵸 이정도면 서랍이죠 이정도면 수준이 어허 음 음 근데 얘 너무 가난해서 진짜 털어먹기도 미안하다 야호가이가이비어 이득이죠 체력 165나 채워주는데요 아이 꼬치구이 개 꼬치꼬치 음 음